야,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남은 없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마지막은 맞게 돼 있어. 속담에서 알 수 있잖아, 우리가. 아유, 서영아. 아유, 갖다 붙이기래. 잘도 갖다 붙여, 신동현. 아유, 진짜 둘이 짜증내야, 어떻게 해서 그만들 좀 싸워. 정수 씨 저게 가네. 한 번 끝까지 해보면 알 거 아니야. 정수 씨! 정수 씨! 어찌 정수 씨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